또 이제 이번에는 물론 연예계에서 선배가 엄청나게 많지만 제가 연예계에 오실동안 선배라고 모시는 분이 딱 두 분이 있습니다. 한 분은 조금 있으면 나오시고 한 분은 돌아가신 코미디안 서영주씨가 제가 우상입니다. 제가 서영주씨 바람에 쇼를 또 제가 하기로 했고 제 우상입니다. 이번에 모시는 분은 가요가의 반세계 주인공이고 현재 난민주축호사업회 회장님과 계신 우리 연예계의 주인공 신혜성 선배님을 이재을까지 모십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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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